고야 씨 난리 났었어요. 누가 왔었습니까? 전 지우 우주 진단입니다. 차라리 잘 됐어요. 한 도리한 게 좋은 기회예요. 어떤 여자길래 우리 지석이가 위로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. 어찌 됐든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됐어. 경찰이셨어요? 우리 이번 소송에서 이겼다고요. 만약에 끝까지 합의 못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? 그날 우리 쪽이랑 최태평 씨 쪽이 모두 모일 겁니다.